시민편이 비대면 민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시흥시에서는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. 생활폐기물 배출방법, 친환경 자동차 지원금 등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방문 없이 시흥톡에 물어보세요. 인터넷 포톨에 시흥톡을 검색하거나 시흥시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어요. 시흥톡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거나 민원 접수를 하고 싶을 땐 시흥시의 바란다를 이용해 주세요.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시흥시의 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 그 외 시흥시청 좀 못 가서 사거리 있죠? 거기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어요. 아니 거기 말고요. 대체 어느 부서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? 새롭게 통합된 국민신문고에 민원사항을 남겨주세요. 시민편이 비대면 민원서비스 시흥톡과 국민신문고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시흥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24시간 귀 기울이고 있답니다.